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! 뭔데? 뭔데?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지? 헉! 뭐야!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핀다는 퐁도사의 지상매화 자, 황매화가 피었습니다. 이게 소거지 생겼네, 뭐야? 용이잖아. 오늘 노래가 소금액이잖아. 아니, 용을 왜 저리 소거지 해놨어? 이게 용이야? 우리 부부는 남녁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의 전령사인 통도사 홍매화를 보러 가고 있어요. 이제 아무것도 없네. 홍매화를 보러 가는 길은 통도사 8경 가운데 첫 번째인 무풍한 속로를 따라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. 소나무들이 춤을 추는 듯 꼬불거린다는 무풍한 속로를 지나서 통도사로 들어갑니다. 한국에선 다진 모자의 여행 사는 역사는 그 가구는 중간에 계속 추는 것 같아요. 곧다시 여행 사는 것 같아요. 모르게 잘 들어오는 곳은 소금 다진 모자의 여행 사는 것 같아요. 특히, 요즘 한 장애가 다진 모자의 여행 사는 것 같아요. 얼마나 많이 모자고kah? 어떻게 해야지? 이게 무슨 일이야? 바이탐 엄마야 어 뭐야 세상에나 오, 왼쪽에는 좀 많이 폈네 그러네,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폈네 다행히 아니다 다행히 아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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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줄 수 있겠나? 비벼요 냉면이야 맛있게 비벼봐요 비비라고 이건 갈비티네요 우와 많이 들었다 흑대를 했잖아